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앱인벤터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로 아두이노랑 연결하고 그리고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사용했던 아두이노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곧바로 아두이노 스케치랑 앱인베터 쪽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볼게요.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처럼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인클로드 해놓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LED도 그대로 사용하고요. 블루투스 관련된 시리얼 변수도 마찬가지고 대신 다른 점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밝기를 조절할 때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셋업 부분에서 핀 모드를 설정을 안 했어요. bt 시리얼 점 비긴 9600밴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날로그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루프 부분을 보면 지난 시간이랑 동일하게 bt 시리얼 점 어벨러블이 있는데 대신 if문으로 곧바로 bt 시리얼 점 리드를 호출해가지고 곧바로 한 바이트를 읽어서 a라는 글자가 맞는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냐면 bt 시리얼 점 파스 인트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리얼이라는 이렇게 우리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 쪽에서도 기본 시리얼 라이브러리 쪽에서도 있는 건데 이 파스 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우리 만약에 블루투스건 아니면 아두이노가 컴퓨터한테 받은 데이터가 받은 데이터 중에서 숫자 값이 있는지 뭐 바로 이제 인티저가 인트가 바로 이제 정수형 숫자 값에 해당되는 변수 타입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숫자 값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숫자 부분만 딱 끌고 오는 거를 파스 인트 명령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이번 시간 어떤 식으로 값을 줄 거냐면은 아날로그 라이트로 이제 값을 조절을 해줄 때 값이 0에서 255로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냐면은 a 0에서 아니면 a 255 이런 식으로 아 0에서 255인데 이 값을 어떤 식으로 보내줄 거냐면은 앞에다가 a를 붙여서 a 0, a 255 이런 식으로 보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a 0 또는 a 255 이런 식으로 값을 보내는데 아두이노 쪽에서는 먼저 첫 번째 글자가 a인지 확인을 하고 a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파스 인트를 호출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숫자 값만 이렇게 긁어서 자동으로 숫자를 변환을 해서 여기 변수에 넣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은 a 하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숫자 값들은 이 파스 인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숫자 값 인트형 숫자 값으로 변해서 이 브라이트니스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로 LED 브라이트니스 해서 우리가 LED 9번 핀에 연결된 LED의 밝기를 조절하게 돼요. 아두이노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에비메터 쪽을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블루투스 커머니라는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그리고 프로젝트 쪽에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번 시간은 블루투스 LED 브라이트니스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저장하고 이와 같이 블루투스 커머니 이렇게 여기가 이름이 바뀌면서 블루투스 LED 브라이트니스로 바뀌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슬라이더라는 거를 추가를 할게요. 슬라이더가 여러분들 지금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모바일에서 보여드리는 게 편할 텐데 먼저 슬라이더를 넣고 슬라이더의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로 하고 그 다음에 최대 값을 255 그리고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0 그리고 썸네일 위치 현재 버튼의 값을 0으로 한 다음에 일단 이거를 모바일에서 한번 볼게요. 모바일 화면을 보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슬라이던데 이 슬라이더가 이 썸네일 또는 썸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버튼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값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뜻해요.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장 왼쪽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밝기를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값으로 0, 최대값으로 255를 줬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이 버튼의 위치를 0이 되도록 설정을 했어요. 이 버튼이 옮겨지는 것에 따라서 바로 LED의 밝기를 조절하도록 만들 거예요. 다음으로 블록으로 이동해서 이 블록에 봤을 때 이걸 접어주고 슬라이더 1을 누르면은 여기 보면 슬라이더 위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버튼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옮길 때마다 이 위치 변경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 쪽에 보면은 지난 시간처럼 전송하기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합치기 블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여기 쌍따옴표 블록을 넣고 A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썸네일 위치가 있는데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슬라이더를 왼쪽 오른쪽 옮길 때마다 이 이벤트 블록이 실행되고 그때 실행이 될 때마다 여기서 이제 그 텍스트 블록 중에서 이제 합치기를 통해서 합치는데 A 글자랑 바로 현재 버튼이 위치한 그 값이랑 글자를 합쳐서 아두이노한테 보내게 돼요. 그걸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값을 변화해서 이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두이노랑 함께 보면서 안드로이드로 제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앱을 연결해서 이렇게 열어놨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연결하기를 누르고 HC-06을 누른 다음에 아두이노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LED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고 왼쪽으로 옮길 때마다 LED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져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밝기가 점점 밝아지고 왼쪽으로 옮길 때마다 밝기가 점점 어두워져요. 이와 같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LED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의 밝기를 안드로이드 폰 바로 이제 앱 인벤터로 만든 앱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만들 때 이제 핵심이었던 것은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 슬라이더를 옮길 때마다 그 0 또는 255의 값을 A라는 글자를 앞에다가 이제 연결한 다음에 묶어서 이제 아두이노한테 보내면은 아두이노가 알아서 A라는 글자가 왔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잘라서 그것을 이제 밝기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3색 LED를 연결해서 스마트폰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앱으로 그 3색 LED의 색을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